유네스페 장편소설 미드나잇 썬 유네스페 장편소설 미드나잇 썬 제 15장 기속입니다. 혹시 몰라서 다른 쪽도 확인했다. 숲 쪽도. 아무것도 없었다. 쌍안경으로 숲 뒤의 언덕을 확인했다. 그제야 그들이 보였다. 모두 4명이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다. 한 명만 제외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이 누구일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마티스의 몸이 좌우로 흔들렸다. 내가 준 돈으로는 충분치 않아 다른 제안도 받아들인 게 분명했다. 아마 내 눈에 띄지 않고 몰래 접근할 수 있도록 뒷길로 안내해 줄 테니 돈을 더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들은 너무 늦었다. 저들 대신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죽기 전에 고문당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단지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금방 자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돈은 오두막의 벽 뒤에, 마약은 빈 집 마룻바닥 밑에 숨겨 놓았다고. 그 집이 빈 까닭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의 집으로 이사오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기 집에서 자살한 토랄프는 재정적으로 판단착오를 한 셈이다. 상속자들이 집값 하락으로 고민하지 않을 장소를 골랐어야 했다. 예를 들면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산양용 오두막 같은 곳. 난 벽에 기대어진 라이프를 봤다. 하지만 다시 잡지는 않았다. 시간은 충분했다. 저들은 숲을 통과해야 하니 여기까지 오려면 적어도 10분, 아마 15분쯤 걸릴 거다. 하지만 그 때문이 아니었다. 교회의 종. 종이 울리고 있었다. 날 위해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종을 울리는 사람은 그녀였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교회의 관습을 무시하고 목사와 신도들이 뭐라고 할지도 상관하지 않고 종을 울리고 있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상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왜 종을 울리는지 마티스는 당연히 알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사실밖에 없었다. 앞으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남자에게 요니가 오두막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 꽤 많이. 이제 그들은 숲으로 다가갔고 난 쌍안경으로 다른 세 사람의 윤곽을 볼 수 있었다. 그 중 한 명은 헐렁한 재킷 위로 가느다란 목이 솟아있어 어딘가 새처럼 보였다. 요니. 다른 두 명의 어깨 위로 무언가가 삐죽 솟아있었다. 라이플. 아마 자동 라이플일 것이다. 뱃사람의 바닷가 창고 컨테이너에는 자동 라이플이 가득 들어있었다. 난 내게 남은 가능성을 계산해봤다. 만약 저들이 오두막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한 놈씩 처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저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마티스가 이곳 지형을 이용하도록 도와줄 테니 시냇물을 타고 내려와 오두막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할 것이다. 난 주위를 둘러봤다. 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나무로 만들어진 이 오두막뿐이다. 그러니 오두막 앞에 서서 손을 흔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유일한 기회는 저들보다 먼저 총을 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가까이 와야 한다. 난 저들의 얼굴을 봐야만 한다. 세 명이 숲으로 사라졌다. 네 번째 남자. 라이프를 든 양복쟁이는 뒤에나마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들리지 않았다. 숲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몇 분간 저들은 날 볼 수 없다. 지금이 달아날 수 있는 기회였다. 마을로 내려가서 폭스바겐을 훔쳐야겠다. 그러려면 지금 가야 했다. 빨리 전대를 들고. 두 개의 점. 그 점들은 어찌나 빨리 움직이는지 헤더를 가로질러 숲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제야 남자가 뭐라고 소리쳤는지 깨달았다. 그제야 남자가 뭐라고 소리쳤는지 깨달았다. 또한 그들이 만반의 대비를 했다는 것도. 개. 두 마리의 개. 정적. 추적할 때 짖지 않는 개라면 분명 훈련을 더럽게 잘 받았을 것이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잡힐 것이다. 상황이 나빠 보이기 시작했다. 3분 전 총구를 입에 넣고 있었을 때보다 더 나쁘진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멀리서 들리는 가냘픈 종소리는 나쁜 놈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이젠 내게 이를 것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다. 마치 두 개의 칼에 동시에 찔린 기분이었다.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행복 하나는 죽는다는 두려움 희망은 정말 나쁜 놈이다. 주위를 둘러봤다. 내 시선이 크누트의 칼에 머물렀다. 행복과 죽는다는 두려움 희망 네 번째 남자와 개들이 숲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벽에서 전대를 꺼내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순록 옆에 무릎을 꿇었더니 파리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이젠 개미 떼도 달라붙어 있었다. 부푼 사체의 털은 아직도 살아있는 동물의 털 같았다. 어깨 너머를 돌아봤다. 나와 숲 사이에는 오두막이 있어서 그들이 오두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날 볼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눈을 감고 순록의 배에 칼을 밀어넣었다. 안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며 긴 신음소리가 났다. 배를 따라 칼을 아래로 쭉 내렸다. 내장이 쏟아지자 숨을 참았다. 예상보다 피가 적었다. 아마도 사체 밑바닥에 고여있거나 응고됐을 것이다. 아니면 다 먹어버렸거나. 왜냐하면 벌레들로 우글거리는 건 사체의 외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안쪽에도 순록의 살을 먹고 그 위를 기어다니고 거기에 알을 까는 누르스름한 구더기들이 꿈틀거렸다. 젠장. 난 심호흡을 했다. 눈을 감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욕지기를 삼킨 다음 실크 스카프를 코와 입 위로 끌어올렸다. 사체 안으로 두 손을 넣어 큼직하고 끈적거리는 자루처럼 생긴 내장을 끌어냈다. 아마도 위장일 것이다. 칼로 여기저기를 잘라 위장을 꺼내버렸더니 헤더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사체 안에 어둠을 바라봤다. 그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몇 분, 어쩌면 몇 초 후에 그들이 당도할 것이다. 그런데도 악취가 진동하는 이 걸쭉한 사체 속에 들어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내 몸이 거부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레아를 생각했다. 얼굴에 미소가 천천히 퍼져갈 때의 눈과 입술. 그녀는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잘했어요, 울프. 나는 침을 삼킨 다음 벌어진 복부를 벌리고 사체 안으로 들어갔다. 덩치가 큰 순록이었고 내장을 꽤 많이 제거했는데도 공간이 충분치 않았다. 몸을 완전히 감춰야 했다. 사체로 날 감싸야 했다. 내 몸은 온갖 점액들로 끈적거렸고 이 안은 덥기까지 했다. 사체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그리고 이 안을 돌아다니는 작은 곤충대의 열기가 쌓인 탓이었다. 개미집 안이 언제나 뜨겁듯이 더는 욕지기를 참을 수 없어 몇 번인가 영겁부 토했다. 토하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밖에서 내 몸이 보였다. 이 벌어진 입구를 어떻게 봉하지? 입구에 위아래 가죽을 잡아 붙여보려고 했지만 너무 미끈거려서 잡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헤더 너머에서 거대한 검은 개 두 마리가 날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놈들은 순록에게 달려들더니 그 중 한 마리가 사체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날 물려고 했다. 내가 칼을 휘두르자 녀석의 머리가 사라졌다. 대신 마구 지저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입구를 봉해야 한다. 듣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다. 오두막은 비었어! 저기 동물이 있다! 나는 입구 아래쪽 가죽에 칼을 찔러넣고 위쪽 가죽을 잡아 또 미끄러지기 전에 간신히 칼에 끼워 넣었다. 칼을 두어 번 비틀었더니 입구가 봉해졌다. 이젠 기다리면서 저 개들이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서 개들 쫓아내요! 어서 개들 쫓아내요! 스트리트 캐르! 개들을 잘 다룰 줄 알았더니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 저건 날 죽이러 왔던 남자의 목소리다. 요은이가 돌아왔다. 죽은 순록 때문이야. 뇌는 작은데 본능이 많을 땐 명령에 따르기가 쉽지 않다고. 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신 얘기입니까? 으아! 냄새! 세 번째 목소리가 신음했다. 이 목소리는 바로 알 수 있었다. 밀실에 불인 힐센. 늘 속임수를 쓰던 놈. 이 불에 달린 건 뭐야? 그리고 왜 내장이 다 나와 있지? 아무래도 확인을... 를떼지십니다. 마티스가 말했다. 실례되는 말입니다만 공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시지는 마세요. 독성이 있으니까요. 정말이야? 요니의 나직한 목소리. 포톨리누스균이죠. 포자가 허공을 날아다니거든요. 포자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합니다. 젠장. 기껏 숨었더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단 말인가. 그 망할 놈의 박테리아 때문에. 처음에는 눈에 불쾌한 피로감이 느껴지죠. 마티스가 말을 이었다. 그 다음에는 표현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록의 사체를 바로 태우는 겁니다. 계속 서로를 보면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정적이 흘렀고 난 아마도 요니가 마티스를 바라보며 속을 알 수 없는 그의 미소를 해석하려는 중일 거라고 생각했다. 오두막을 샅샅이 뒤져주세요. 저 연병할 개도 데려가고요. 요니가 말했다. 저긴 없다니까. 숨어있을 데가 없어. 브린 힐센이 우겼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돈과 약이 나오면 놈이 아직 이 근방에 있다는 뜻입니다. 개들이 끌려가며 미친듯이 지저대는 소리가 들렸다.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신 말이 맞겠지. 요니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배를 띄우던 남자가 맞다니까요. 마티스가 말했다. 해안가에서 5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아주 못생긴 남부인이었어요. 여기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거든요. 좋은 배에 바람까지 계속 불었다면 아마 지금쯤 꽤 멀리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한밤중에 해변에 누워있었던 거야? 여름에는 거기서 자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정강의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구덕이나 개미라기엔 너무 컸다. 난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었다. 뱀일까? 뱀일까? 아니면 쥐? 쥐? 제발 쥐이기를. 털이 복슬복슬하고 작고 귀여운 쥐. 배고픈 쥐라도 좋으니 제발 뱀만은. 정말? 윤희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나직해졌다. 그리고 마을에서 숲까지 오는 가장 빠른 길이 언덕 전체를 다 도는 거고 한 시간도 넘게 걸렸어. 지난번에 왔을 때는 30분도 안 걸렸다고. 그거야 그렇죠. 하지만 만약 남부인이 집에 있었다면 그의 총에 맞았을 겁니다. 동물인지 뭔지 모를 그것이 발 위를 돌아다녔다. 나는 발을 털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들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글쎄... 요은이가 비웃었다. 과연 그랬을까? 앗, 당신이 어깨가 좁긴 하지만 머리가 커서 충분히 표적이 됐을 겁니다, 남부인. 요은 한생이 총을 쏠 수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럴 배짱이 없다는 거지. 그래요? 진작 말했으면 더 빠른 길을... 말했잖아, 이 삼위조가! 북부사투리로 하셨어야죠. 내 발에서 돌아다니던 놈은 무릎까지 올라왔고 이제 허벅지로 향했다. 불현듯 녀석이 바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다. 쉿! 내가 비명을 질렀나? 아니면 움직였나? 이건 무슨 소리지?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숨을 죽였다. 하느님! 교회 종소리입니다. 오늘이 윌리엄 스바르트스타인의 장례식이거든요. 만약 이게 낙은의 쥐라면... 녀석들은 아주 신경질적이라고 들었다. 녀석은 이제 나의 가장 중요한 부위로 다가가고 있었다. 난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힘껏 잡아당겼다. 바지가 허벅지에 딱 달라붙으며 놈의 앞길을 막았다. 악취는 실컷 맡았으니 시냇물 근처나 확인합시다. 개들이 술록 냄새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면 아마 놈은 거기 숨어있을 테니까. 요은이가 말했다. 그들이 헤더 사이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지 안에 있던 놈은 한동안 터널에 막힌 부분을 계속 밀치더니 포기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곧이어 오두막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아무것도 없어. 라이플과 양복뿐이야. 알았어요. 비 오기 전에 철수합시다. 그 후로 한 시간쯤 누워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실제로는 10분이었을 것이다. 난 술록 가죽에 꽂아둔 칼을 빼고 밖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헤더 사이를 기어 시냇가로 갔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몸을 푹 담갔다. 죽음과 충격, 부패를 냇물로 깨끗이 씻어냈다. 이었고 천천히 천천히 나는 되살아났다. 하느님,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술록의 사체 안에서 난 분명 그렇게 생각했다. 길모퉁이에서 전도하는 사람처럼 큰 소리로. 그러자 괴물들이 사라졌다. 어릴 때 침대 밑 혹은 작은 상자 혹은 옷장 속에 숨어있던 괴물들이 그랬듯이.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 그저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 난 오두막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진한 낯빛 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었고 그로 인해 주위가 어두워졌다. 날씨가 고열에 시달리는 듯 했다. 숨 막힐 것처럼 후텁지근하고 무더웠다가 어느새 광풍이 몰아치며 갑자기 추워졌다. 신, 구원, 천국, 영생. 유혹적인 개념이었다. 상처받고 지친 마음에 안성맞춤인 개념. 너무도 유혹적인 나머지. 할아버지는 마침내 포기했고 이성을 버리고 모든 걸 희망에 걸었다. 공짜는 거절하지 않는 법이라고 윙크하며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가짜 티켓과 가짜 신분증으로 디스코클럽에 몰래 들어가는 16살짜리처럼. 난 가져갈 물건을 몇 개 챙겼다. 옷가지, 신발, 양복, 라이플과 쌍안경. 먹구름은 아직 비를 뿌리지 않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요니는 돌아올 것이다. 그는 분명 마티스를 믿지 않았다. 당연했다. 언덕 전체를 빙빙 돌아가는 길. 늑대. 보톨리누스균. 내가 배를 타고 떠나는 걸 봤다는 말. 윌리엄 스파르트스타인의 장례식. 대학에서 낭비한 인연에 대해 기억나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윌리엄 블랙스톤은 기억한다. 마티스처럼 법과 신을 향한 믿음의 교차로에 섰던 18세기 영국 법학자. 내가 그를 기억하는 까닭은 할아버지가 그를 아이장 뉴튼, 갈릴레오 갈릴레이, 슈렌 키에르 케고루와 함께 지극히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들도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기회만 주어진다 싶으면 기독교의 허무 맹랑한 이야기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다. 마티스는 날 배신하지 않았다. 반대로 날 구해주었다. 그렇다면 요니에게 연락해 내가 코순에 있다고 알려준 사람은 누굴까? 또다시 광풍이 불었다. 마치 날씨가 어서 떠나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쪽에서 천둥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래, 간다! 지금은 밤이었다. 만약 요니와 그 일당들이 아직 코순에 있다면 어딘가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난 오두막 벽에 담배를 비벼 끄고는 가죽가방을 집어들고 어깨에 라이프를 맸다.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로지 앞만 보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뒤에 뭐가 있든 그대로 남겨둘 것이다. 마을의 자갈길에 접어들자 하늘이 기대감에 부풀어 쿠르릉거리고 따다닥 소리를 냈다. 주위가 어찌나 어두운지 집들의 실루엣과 불이 켜진 몇몇 창문만 보였다. 믿거나 기대하거나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그녀를 찾아가 라이플과 쌍안경을 돌려주고 빌려줘서 고마웠다고 할 것이다. 목숨을 구해준 일도. 그리고 혹시 나와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을 것이다. 그런 다음 떠날 것이다. 그녀와 함께든 혼자든. 난 교회를 지났다. 아니타의 집을 지났다. 집회소를 지났다. 그러자 레아의 집 앞에 서게 되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뒤틀린 마녀의 손가락이 반짝하면서 날 가리켰다. 귀신처럼 푸르스름한 불빛이 순간적으로 레아의 집과 차고 망가진 볼보를 비췄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서곡인 천둥소리가 따다닥 울렸다. 그들은 부엌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불이 켜져 있었고 그들이 보였다. 그녀는 조리대에 기대 있었는데 등을 뒤로 활짝 젖힌 채 부자연스럽고 뻣뻣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오벤은 머리를 앞으로 들이밀고 한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내게 휘둘렀던 것보다 큰 칼이었다. 그는 칼을 그녀의 얼굴 앞에서 휘둘렀다. 그녀를 협박했다. 그녀는 몸을 한층 더 뒤로 젖혀 칼로부터 시동생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는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았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나는 라이프를 어깨에 올렸다. 가늠쇠에 그의 머리가 들어왔다. 그는 옆으로 서 있었기에 관자놀이를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리를 통과할 때 빛이 굴절되네 어쩌네 했던 얘기가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래서 목표물을 살짝 낮췄다. 가슴으로. 난 양눈썹을 지켜올리고 숨을 깊이 한 번 들이쉰 다음 팔꿈치를 다시 낮추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다. 그러자 또 다른 빛의 손가락이 하늘을 갈랐고 그의 머리가 저절로 내가 있는 창문 쪽으로 돌아갔다. 주위가 다시 어두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날 본 것이다. 지난번보다 더 피폐해진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 계속 술을 마신 게 틀림없다. 수면부족 혹은 레아에 대한 사랑으로 미쳐서 죽은 형에 대한 슬픔으로 미쳐서 원치 않는 삶에 갇힌 것에 미쳐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다. 그렇다.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는 나와 똑같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반사된 상을 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운명이다. 저 남자를 쏴서 경찰에 체포되고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되면 곧 뱃사람의 수화들이 나타나 내 인생의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것. 좋다. 받아들일 수 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내가 그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다. 검지에서 힘이 빠지자 방아쇠의 스프링 힘이 우세해져 무력한 검지를 뒤로 밀어냈다. 난 쏘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도 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하늘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천둥이 쳤다. 쏘라고 호통치듯이. 크누트 후타바야마도 연승행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졌어. 나는 다시 심호흡을 했다. 사선은 이미 확보되었다. 난 오배의 흉측한 얼굴을 정통으로 겨누고 총을 쐈다. 마을의 지붕들 위로 총성이 울렸다. 난 라이프를 내렸다. 산산조각 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레아는 양손으로 입을 막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 옆, 머리 위쪽의 하얀 벽에는 마치 누군가가 그로테스크한 장미를 그려놓은 듯했다. 총성의 마지막 메아리가 잦아들었다. 고순 전체가 이 소리를 들었으리라. 곧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것이다. 난 계단을 올라갔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부엌에 서서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바닥에 피웅덩이 속에 누워있는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러웠다. 괜찮아요, 레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트는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왜 교회종을 쳤는지 알게 되면 그들이 다시 올 것 같아서. 고마워요. 당신이 날 살렸어요. 난 고개를 기울여 죽은 남자를 내려다봤다. 그는 일그러진 눈으로 날 바라봤다. 지난번보다 햇볕에 더 그을었고 얼굴에 다른 부분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이마에 들이온 금색 앞머리 바로 아래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구멍만 뚫려있을 뿐이었다. 그가 돌아왔어요.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의 왼쪽 귀가 멀쩡하다는 것을. 흉터 자국조차 없었다. 자국이 있어야 했다. 불과 이틀 전 일이기 때문이다. 난 서서히 깨달았다. 그가 돌아왔다는 레아의 말. 그 말은 어떤 바다나 땅도 이 악마를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깊이 묻는다 해도요. 이 남자는 휴고였다. 쌍둥이 형. 난 오배에 반사된 상을 쏜 것이다. 나는 눈을 꼭 감았다. 다시 떴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꿈이 아니다. 난 레아의 남편을 죽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헛기침을 해야 했다. 난 오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당신을 죽이려는 것 같더군요. 마침내 그녀가 날 바라봤다. 오배보다 휴고를 죽이는 게 나아요. 오배는 감히 날 건드리지 못해요. 난 시체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다른가요? 조금만 늦었으면 날 칼로 찔렀을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가 말했거든요. 뭘요? 여길 떠나고 싶다고 크노트도 데려가겠다고.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다구요. 이 남자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휴고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 당신이요 울프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어쩔 수 없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이 찬송가처럼 집안에 울렸다. 그녀의 눈에서 나오는 푸른 광채가 어찌나 강렬한지 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점점 퍼져가는 피에 그녀의 한쪽 발이 잠겼다. 나는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두 발짝 양쪽 발 모두 피에 잠겼다.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를 내게 끌어당기기 전에 그래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답을 알아내기도 전에 그녀가 내 품으로 쓰러지며 내 턱 아래 얼굴을 묻었다. 그러더니 한 번 두 번 흐느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셔츠 칼라 아래로 흘러내렸다. 이리 와요. 내가 말했다. 난 그녀를 거실로 이끌었고 번개의 섬광이 거실을 밝히며 소파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다. 우린 소파에 앉았다. 나란히. 갑자기 부엉 문간에 그이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배에서 엔진을 켜놓은 채 술을 마시다 잠들었다더군요. 깨어보니 망망대해였고 기름은 바닥이 났더래요. 녹아 있었지만 바람이 계속 배를 바다 쪽으로 밀었나봐요. 처음 며칠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다들 그를 비난했고 크누트가 다친 뒤로 그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비가 왔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바람의 방향도 바뀌었고요. 그러자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다. 휴고가 부엉 문간에 서서 그러더군요.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나와 크누트를 바로잡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크누트를 데리고 떠날 거라고 했더니 다른 남자가 있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우리 둘만 떠날 거지만 그렇다고 그렇다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남자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야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을 테니까요. 그녀가 그녀가 말하는 동안 집안의 온도가 내려갔고 그녀는 몸을 내게 밀착시켰다. 지금까지 총성을 듣고 달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다시 콱콱하는 번개 소리가 들리자 난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도 오지 않으리라는 걸. 휴고가 돌아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걸요. 오늘 오후에야 이 근처에 도착해 집으로 노를 저었대요. 배는 잔교에 묶어두고 곧장 이리로 왔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30분 전이요. 30분 전 천둥 때문에 다들 집 안에 있고 사방이 어두웠던 때 아무도 휴고를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가 살아있었고 있었다는 걸 모른다. 또 이젠 죽었다는 것도. 밤에 쏟아닉이 좋아하는 누군가라면 봤을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 휴고 엘리아세는 그저 바다에서 죽은 뱃사람에 불과했다. 더는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 흠 그게 나라면 좋을 텐데. 그들이 더는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요니가 말했듯이 뱃사람은 빗쟁이의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번개의 섬광이 다시 방을 환하게 밝혔다. 그러고는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하지만 난 봤다. 해결책을 똑똑히 봤다. 앞서 말했듯이 뇌는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기관이다. 레아 내가 말했다. 네? 그녀가 내 목에 대고 속삭였다. 내게 계획이 있어요. 제 17장 초토화 작전 그게 내 계획에 붙인 이름이다. 난 독일군처럼 퇴각할 것이다. 그리고 사라질 것이다. 흔적도 없이. 우린 먼저 비닐봉지로 시신을 싸서 밧줄로 꽁꽁 묶었다. 그 다음에는 바닥과 벽을 깨끗이 닦았다. 부엌 벽에서 총알도 파냈다. 레아는 손수레의 녹슨 바퀴를 만지작거리더니 손수레를 밀어 내가 시신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차고로 왔다. 나는 손수레에 시신을 실었다. 시신 아래 라이프를 밀어넣었다. 손수레 앞쪽에 밧줄을 묶어 레아가 앞에서 끌 수 있게 했다. 작업실로 가서 작은 팬츠를 가져온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행히도 여전히 어두웠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려면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했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손수레에 방수포를 덮어두었다. 일은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팔이 아프면 레아와 교대해서 내가 앞에서 끌고 레아가 뒤에서 밀었다. 크누트는 그들이 옷으로 번호판을 단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고 한다. 크누트가 달려오더니 새 남자와 개 두 마리가 차에서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한테 달려가 경고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난 개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했죠. 개가 크누트의 냄새를 맡고 크누트를 쫓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티스한테 달려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마티스 한테요? 당신한테서 마티스가 이런저런 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고 들었을 때 짐작이 갔죠. 오슬로의 전화에 당신을 넘기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걸. 하지만 그들한테 연락한 사람이 마티스 일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락한 사람은 아니타 니까요. 아니타? 아니타는 내게 조의를 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당신하고 같은 차에 타고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온 거죠. 내 설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겠더군요. 내가 남쪽에서 온 이방인하고 쇼핑이나 하려고 알타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죠. 아니타. 아니타에게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해. 그녀는 내 영혼을 저당 잡았고 요니의 전화번호도 있었고 요니가 찾는 게 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눈치도 있었다. 그녀의 주술이 뭔지는 몰라도 난 거기에 걸린 것이다. 하지만 마티스를 믿었나요? 네. 그자는 거짓말쟁이의 공갈범인데요? 또 정확히 자기가 받은 돈만큼만 주는 냉소적인 사업가 이기도 하죠.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게다가 내가 그의 부탁을 몇 번 들어준 적도 있고요. 난 마티스한테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아니면 적어도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가 교회에 가서 종을 칠동하네요. 난 마티스가 날 어떻게 도와줬는지 설명했다. 내가 배를 타고 코순을 떠나는 걸 똑똑히 봤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오두막까지 멀리 돌아서 왔다고 그렇게 돌아서 오지 않았다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내가 종소리를 듣기 전에 그들이 먼저 도착했을 것이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녀가 웃었다. 오두막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 날씨는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졌지만 구름은 여전히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직은 안 된다. 이러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닐까? 오두막에 가까이 다가가자 몇몇 형체들이 소리도 없이 자취를 감추더니 쏜살같이 산마루로 올라가는 듯 했다. 순록의 내장은 찢어밟겨져 있었고 사체는 완전히 벌어져 있었다. 놈들은 돈과 전대를 찾아 오두막을 샅샅이 뒤지고 갔다. 매트리스는 찢어서 헤쳐놓고 벽에 붙은 잔장은 떼어버렸고 난로는 열어서 젤을 파헤쳤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술병은 테이블 밑에 쓰러져 있고 마룻바닥과 벽의 널빤지는 모두 뜯어냈다. 그걸 보니 토랄프의 집에 숨겨둔 마약도 안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작정하고 거길 뒤진다면 말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걸 다시 가지러 갈 생각은 주어도 없으니까. 사실 앞으로는 마약과 관련된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 이유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진 이유만으로 충분하다. 레아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시신을 싼 비닐을 잘랐다. 침대에 루핑펠트를 몇 겹 깔고 그 위로 시신을 옮겼다. 그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뺐다. 항해 중에 체중이 줄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반지가 살짝 헐거웠는지는 모르겠다. 내 목에서 인식표가 달린 목걸이를 빼서 그의 목에 걸었다. 혀끝으로 어느 쪽 앞니가 부러졌는지 확인한 다음 펜치를 그의 입에 넣어 똑같은 위치의 앞니를 뽑았다. 그의 배 위에 라이프를 올려놓고 찌그러진 총알은 머리 아래 두었다. 손목 시계를 봤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루핑펠트로 시신을 덮은 다음 술병 뚜껑을 열어 침대와 루핑펠트 오두막 전체에 뿌렸다. 그러고도 술이 조금 남았다. 난 잠시 망설이다가 병을 거꾸로 해 마티스의 불경스러운 액체로 바싹 마른 마룻바닥을 적셨다. 성냥갑에서 성냥을 꺼냈다. 성냥갑 옆으로 유황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확 타오르자 몸이 푸르르 떨렸다. 지금이다. 난 루핑펠트 위로 성냥을 던졌다. 인간의 몸은 잘 타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아마 60%가 수분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타르가 칠해진 루핑펠트가 순식간에 타오르는 걸 보니 불 꺼진 뒤에 살점이 별로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난 밖으로 나갔고 불씨가 잘 타올라 확 번지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불꽃은 마치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처음엔 절제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이 그러다가 점차 언성이 높아지고 말투가 격렬해지더니 마침내 하나의 일관된 함성이 되었다. 크누트도 이 불꽃을 보고 좋아했을 것이다.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가 말했다. 크누트는 늘 아빠가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했죠. 우리는요? 우리도 지옥불에 떨어질까요?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내려는 중인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아무 느낌도 없다는 거예요. 휴고 엘리아센 난 이 남자하고 십 년 넘게 한 지붕 아래 살았는데 안 됐다는 마음조차 없어요. 그가 전혀 불쌍하질 않아요. 더는 그에게 화가 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요.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주 오랜만이에요. 크누트가 잘못될까 내가 잘못될까 늘 두려웠거든요. 심지어 당신도 두려웠어요. 근데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그녀는 침을 삼키고 오두막을 바라봤다. 이제 오두막은 하나의 불꽃이 되어 헐헐 타오르고 있었다. 불꽃의 붉은 불빛 속에서 그녀는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짓이 큰 죄라면 난 기꺼이 지옥불에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한 짓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요. 요 며칠간 내가 후회한 일이라고는 그녀가 날 돌아봤다. 당신을 떠나보낸 것뿐이에요. 밤의 기온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니 내 볼과 이마가 뜨거운 건 분명 불타는 오두막의 열기 때문일 것이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울프. 그녀가 달아오른 내 뺨을 쓰다듬었다. 음 요은이 아니고요? 그녀는 내게 몸을 내밀었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과 닿기 직전이었다. 우리 계획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울프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름과 계획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그녀가 날 노려보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청혼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바로 앞에서 불타고 있는데? 그게 실용적인 해결책이에요. 실용적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실용적이죠. 나는 가슴 앞에서 팔짱을 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 다음 손목시계를 봤다. 게다가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그 어떤 여자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레스타디우스 교도인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키스하면 안 된다고 들었으니까요. 오두막의 지붕과 벽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불똥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몸을 더 앞으로 내밀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다. 그리고 이번엔 어떤 의심도 없었다. 그녀가 내게 키스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다. 우리 뒤에 오두막은 벌써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가 되었다. 내가 교회에 숨어있는 동안 그녀가 짐을 꾸리고 크누트가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폭스바겐으로 날 데리러 오기로 했다. 많이 챙길 거 없어요. 내가 전대를 툭툭 치며 말했다. 필요한 건 사면 되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오지 말아요. 내가 교회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자갈길에서 헤어졌다. 내가 코순에 처음 도착해 마티스를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게 까마득한 옛날 일 같았다. 그때처럼 육중한 교회문을 밀고 들어가 재단으로 갔다. 그 앞에 서서 십자가를 올려다봤다. 공짜는 거절하지 않는 법이라던 할아버지의 말은 진심이었을까? 그것만이 할아버지가 미신에 항복한 이유일까? 아니면 정말로 내 기도가 이루어졌고 십자가에 매달린 저 남자가 날 구원한 걸까? 내가 저 남자한테 빚을 진 걸까? 난 심호흡을 했다. 저 남자 저자는 그저 망할 놈의 나무에 조각된 남자일 뿐이다. 저 아래 해변에서 이 교도들이 기도하는 바위에 대고 해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젠장 난 신도석 첫 줄에 앉았다. 생각했다.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고 해도 그렇게 가식적인 말은 아닐 것이다. 20분쯤 지나자 문이 쾅 닫혔다. 난 뒤를 돌아봤다. 너무 어두워서 누군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레아가 아닌 건 확실했다.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다. 욘이 오베 난 가슴이 두근거렸고 대체 왜 권총을 바다에 버렸는지 기억해내려 했다. 그래 길게 느려 빼는 모음 귀에 익은 저음의 목소리 하나님과 대화 중이었소.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건지 물어보는 중이었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침대에서 막 일어난 그의 모습은 레아와 더 닮아 보였다.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은 평상시와 달리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의 버튼은 하나씩 밀려서 채워져 있었다. 그런 모습은 확실히 덜 위협적이었으나 그건 말고도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그가 아주 평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게 의심이 있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심은 누구나 있어. 믿는 자들은 더더욱. 정말입니까? 당신두요? 물론이요. 야콥사라는 끙소리를 내며 내 옆에 앉았다. 큰 체격이 아니었는데도 그가 앉자 신도석이 흔들렸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거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직자도요? 성직자는 더 하지. 성직자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신념과 대면해야 한다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자기 목소리에서 의심과 믿음이 동시에 들리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진정으로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음 단상에 올랐는데 그다지 확고한 믿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턱을 문질렀다. 그럴 때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믿는 수밖에. 금욕생활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이 속세에서도 가치 있는 일이오. 운동선수들도 훈련에서 얻는 통증과 노력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다 들었소. 설사 우승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오. 그것과 비슷한 이치라 할 수 있지. 설사 천국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안정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소. 열심히 일하고 검소함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보살피면서 말이오. 역시 성직자였던 우리 아버지께서 레스타디우스 교회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우리의 종교를 통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가정이 깨지는 걸 막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있다고 하셨소. 설사 우리가 거짓을 설교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오.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오. 때로는 성경에 따라 사는 것이 필요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소. 우리 레아의 경우처럼. 내가 잠시 망상에 빠져 레아에게 강요한 사암처럼 말이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소. 누구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결혼을 강요당해서는 안 되는 거였소. 강제로 자신을 취하고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남자와의 결혼을 말이오. 그는 고개를 들어 앞에 십자가를 바라봤다. 그렇소. 난 지금도 그것이 성경을 따른 옳은 일이었다고 확신하오. 하지만 때로는 구원이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소. 아멘. 아멘. 그리고 당신 둘 당신하고 레아. 그는 몸을 돌려 날 봤다. 난 집회소에서 자주 봤소. 뒷줄에 앉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두 젊은이가 당신과 레아처럼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을 말이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물론 요즘에는 재혼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재해석의 여지가 있소. 이교도와 결혼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난 그런 레아의 모습은 본 적이 없소. 방금 전 크누트를 데리러 왔을 때와 같은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당신은 내 딸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줬소. 울프 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일 뿐이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준 모든 피해가 당신으로 인해 치유되기 시작한 것 같소. 그는 크고 주름진 손을 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당신은 옳은 일을 하는 거요. 고순을 떠나야 해. 엘리아센 가문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소. 나보다 훨씬 더. 그들은 절대 당신과 레아가 여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이제야 이해가 갔다. 지난번 지난번 집회소에서 예배가 끝난 후 그가 내게 레아를 데려갈 생각이냐고 물었던 건 협박이 아니었다. 간청이었다. 게다가 그가 내 무릎을 토닥였다. 당신은 이미 죽었지 않소. 안 그렇소 울프. 레아한테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었소. 당신은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린 나머지 오두막에 불을 지른 다음 침대에 누워 라이플룸 머리를 쏜 거요. 새까맣게 탄 시체에는 당신 이름이 적힌 인식표가 걸려있을 거고 나와 오베엘리아스는 경찰에게 당신이 앞니 하나가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거요. 난 당신의 유가족에게 연락해 당신이 평소 여기 묻히고 싶어 했다는 걸 설명할 거요. 서류를 정리하고 교구 목사와 상의한 다음 당신의 시신을 빠르고도 효율적으로 매장할 거요. 특별히 원하는 잔송가가 있소.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금리 하나가 어슴프레한 빛에 반짝 빛났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일 거요. 난 당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소. 그래도 언젠가는 레아와 크누트를 다시 봤으면 좋겠소. 자 그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무릎에서 빠그닥 소리가 났다. 나도 일어나 그에게 한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가 해야지. 내가 딸에게 한 짓을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말이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기를. 잘 가시오. 그리고 그분의 천사들이 당신의 여행에 동행하기를. 난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면서 차가운 공기가 훅 밀려들었다. 난 기다렸다. 손목시계를 봤다. 레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게 아니길 바랐다. 혹은 마음이 바뀌었거나 혹은 밖에서 40마력 엔진이 털털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폭스바겐이다. 내가 교회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다. 그 자리에서 꼼짝 말아요! 목소리가 외쳤다. 금방 끝날 테니까! 남자는 신도석 사이로 재빨리 들어왔다. 크누트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지만 내 시선을 끈 건 레아였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저건 웨딩 드레스인가? 마티스는 재단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웃기게 생긴 작은 안경을 쓰고는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뒤적거렸다. 크누트는 펄쩍 뛰어 내 등에 매달렸다. 등에 웬 모으기냐? 난 그렇게 말하며 몸을 흔들었다. 아니다! 빈마르크주에서 온 리커시 크누트 상이다! 크누트가 더욱 단단히 매달리며 꿰끽거렸다. 레아는 내 옆에 와서 나와 팔짱을 꼈다. 바로 해치우는 게 최선일 것 같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실용적이잖아요? 하하 실용적이네요. 그럼 중요한 대목으로 곧장 들어갑시다! 마티스는 그렇게 말하더니 헛기침을 하고는 서류를 코앞에 들어올렸다. 하나님과 창조주 그리고 내게 부여된 노르웨이 사법 대리인의 권한으로 신뢰되는 질문입니다만 울프 한세는 레아 사라를 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난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레아가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대는 마티스는 서류를 뒤적였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레아 사라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정절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네! 자 이제 레아 사라에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네! 마티스가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가 내라는 거죠? 울프 한센을 법적인 남편으로 맞아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정절을 지키겠다고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두르지 않으면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마티스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서류를 뒤적거렸다. 어디 보자. 어디 어디. 여기 있다. 서로의 손을 잡으세요. 이미 잡고 잡고 있군요. 그렇다면 맞다. 하느님과 노르웨이 정부의 대변인이 내 앞에서 그대는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을 법적인 부부로 선포합니다. 레아는 고개를 들어 날 봤다. 그만 내려와 크누트. 크누트가 손을 풀고 등에서 내려와 내 뒤에 착지했다. 그러자 레아가 내게 서둘러 키스한 뒤 다시 마티스에게 돌아섰다. 고마워요. 이제 서류에 사인해 줄래요? 물론이죠. 마티스는 가슴에 대고 볼펜 꼭지를 누른 다음 종이 한 장에 서명해 레아에게 건넸다. 이게 공식 서류니까 어디에 가든 유효해요.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도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당신 생년월일은 여기 적혀 있어요. 이건 내 서명이고 당신이 울프 한센이라는 건 당신 부인이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러니 네, 적어도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행운을 빕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밤중에 신혼부부가 되어 교회에서 나왔다. 난 결혼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말이 맞다면 처음이 늘 최악이다. 이젠 누가 잠에서 깨 우리를 보기 전에 얼른 폭스바겐을 타고 고순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우린 계단에서 걸음을 멈추고 깜짝 놀라 위를 올려다봤다. 하얀 종이 가루! 아, 뭔가 빠졌다 했는데! 내가 말했다. 눈이다! 크누트가 외쳤다. 크고 통통한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레아의 검은 머리카락에 앉았다. 그녀가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차에 올라탔다. 레아가 자동차 열쇠를 돌리자 시동이 걸렸고 클러치를 풀자 차가 출발했다. 어디로 가요? 뒷좌석에 앉은 크누트가 물었다. 1급 비밀이야! 국경을 넘을 때 여권이 필요 없는 나라의 수도라는 것만 알려주지. 거기서 뭘 할 건데요? 거기서 살 거야. 직장도 구하고 재밌게 놀고. 뭐하고 놀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비밀 숨바꼭질 같은 거? 그건 그렇고 재밌는 얘기를 생각해냈어. 다섯 마리의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폭스바겐에 다 태울 수 있을까? 다섯 마리? 크누트는 중얼거리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내밀었다. 알려줘요! 자 앞좌석에 두 마리 뒷좌석에 세 마리를 태우면 되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크누트가 다시 뒷좌석에 털썩 기대며 깔깔 웃었다. 어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울프 아저씨. 하지만 그건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수수께끼라고요. 우리가 핀마르크 줄을 벗어나기도 전에 크누트는 잠이 들었다. 스웨덴과의 국경을 지날 무렵에는 낮이 되었다. 단조로운 풍경이 천천히 바뀌며 좀 더 다양한 색깔과 경치가 첨가되었다. 산들은 여기저기 흩어진 설탕 같은 눈들로 덮여 있었다. 레아는 최근에 알게 된 노래를 흥흥을 거렸다. 웨스테르슨드 외곽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네요. 자동차 수납함에서 발견한 지도책을 뒤적거리며 내가 말했다. 괜찮아 보여요. 여기서 방 두 개를 잡으면 되겠어요. 결혼 첫날 밤? 그녀가 말했다. 왜요? 그게 오늘이라고요. 안 그래요? 난 빙글에 웃었다. 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은 많아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서방님? 그녀가 나직하게 말하고는 백미러로 크누트가 자고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레스타디오스 교도들이 보내는 천날밤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 앉아 계속 차를 몰며 빨간 입술로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날 밤 오두막에서 내게 물었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은 질문의 답을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불이고 그녀가 공기라는 걸 알았을 때 맨 처음 든 생각이 뭐였느냐는 질문. 크누트 말대로 우린 누구나 수수께끼의 답을 알기 때문이다. 불이 타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다. 젠작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 거냐고?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고자 한다. 여기까지가 딱 좋기 때문이다. 아마 나중에는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내가 늘 잊고자 했던 곳에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목적지로 가는 중이지만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나는 준비되었다. 또 한 번 질 준비가 와 드디어 녹음낭독이 끝났습니다. 요네스베의 연작 소설 같은 거죠. 원래는 정말 무겁고 두껍고 어려운 벽돌책만 쓰는 요네스베가 웬일로 비행 도중에 썼다나 그래서 아주 가벼운 소프트한 스릴러 소설을 쓴 두 편이 첫 번째가 블러드 온 스노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비극으로 끝나서 독자들의 원성을 샀을 거 아니겠어요? 올라브를 꼭 그렇게 죽여야만 했냐? 아마도 그 원성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정말 모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 미드나잇 선을 써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참 재미만을 주질 않고 정말 감동까지 주는 요네스베만의 이 높은 철학적 통찰력이랄까요? 정말 제가 지금 너무 격앙돼 있어서요. 또 한 번 질 준비가 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말이 너무 와닿고요. 그래요. 우리는 늘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지면서 정말 어쩌다 찾아오는 찰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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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